안녕하세요 여러분 남상수입니다 이태리하면 이태리 타월도 물론 유명하지만 이태리 가죽을 또 빼놓을 수가 없죠 이곳은 라셀라라는 곳인데 트래빌 분수에도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한 곳입니다 1964년에 오픈한 곳인데 지금 2대째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태리 남부터 갔을 때 가이드 선생님께서도 이곳 제품이 가격도 무난하고 질도 좋다고 말씀해 주셔서 구경을 왔습니다 저녁시간에 방문했는데도 사람들이 여전히 많이 있었습니다 아기자기한 소품들부터 커다란 가방까지 종류가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가격도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비싸지 않아서 쇼핑하기 참 좋은 곳입니다 이곳 제품을 구매를 하면 바로 이니셜도 새겨주는데 바로 이곳 이 자리에서 한땀한땀 이니셜을 새겨주는 것 같습니다 아기자기한 제품도 많은데 이게 또 뭔가 했더니 길쭉한 물건을 담을 수 있는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플라스틱으로 만든 제품인 줄 알았는데 가죽으로 만든 제품이었습니다 참 재밌죠? 이것도 가죽으로 만든 주사위와 작은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술을 담는 이런 술통도 가죽으로 만들었습니다 가죽 벨트는 물론 가죽 지갑 그리고 이런 열쇠고리 아 열쇠고리가 정말 앙증맞아서 하나 구입하고 싶었는데 요새 또 열쇠를 사용하지 않아서 쓸모가 없는 것 같아서 사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또 안 산 게 또 후회가 되더라고요 정말 귀엽고 깜찍한 제품이어서 좀 아쉽습니다 아주 고급스럽고 럭셔리한 제품은 아니지만 무난하게 들기 편한 그런 느낌의 제품들이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 이런 가죽 제품들은 또 쓰면 쓸수록 손때가 묻어서 아주 옛스러운 느낌을 만들기도 합니다 이곳 제품의 가격이 좀 비싸면 또 비싸고 싸면 싸다고 볼 수 있는데 나름 합리적인 그런 가격인 것 같습니다 제일 좋은 가죽을 이용해서 직접 제작하다 보니까 그거에 비하면 가격이 좀 저렴한 것 같기도 합니다 가죽 제품을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한번 가서 구경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이곳에서 제품은 사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구경하는 재미가 더 솔솔합니다 이것은 로마의 작은 가죽공방 라셀라였습니다 오늘도 함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